아모르파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운영자님이 같이 앉아계시는데 여기 운영자님이시거든요 근데 나 너무 떨려서 우줌쌌어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안에 다른 연예인들이 있는데 가수분들한테 인터뷰할 수 있거든 그런데 가고 싶은 분들 겁이 나서 못 가겠어서 이거 원래 서브웨이가 지어내주는 거여서 서브웨이가 안 돼 너무 꺼낸다 너무 꺼낸다 너무 꺼낸 나 이거 있어 롱파이어 애들아 아 근데 이렇게 하셨어 인터뷰한 하은님은 이렇게 다른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이쁜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는 꼴린다 그냥 들어가볼까요? 아니 그냥 천명 딱 사면은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케이 근데 저는 500명 있는데 들어가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천명 아 2천명 정도 되겠다 그니까 봐도 돼 그러니까 일단 보고 근데 안 될 거 같아 이거 여기다 바르신 아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는 앞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어도 되나요? 어디에 있는지 кого야 뭐예요? 입니다 누군가 마켓 네 여러분 오늘 빨리 들어가, 45분쯤 스캐라가 이리 올거에요 지금은 인터뷰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내리서 한번 더 들어가면 같이 자아스럽게 따라가서 제가 멸깁을 풀어드릴게요 내리시는거 촬영하면 돼요? 네, 여기서요 좀 떨려요 저기 초록색 차에요 아 나 저거 본 적 있어요 인스타에서 예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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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 다메이카다 다메이카 통다리고 있긴 생각난다 하나 많을 것 같은데 레게의 민족 존나 웃기지 않나 저거 배달의 민족에서 협찬해줬거든 근데 레게의 민족 이렇게 돼있어 레게의 민족 계속 끼는 줄 내밀 내밀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 복잡해 하이파이 나 떨어졌어 화장실 저기 말해 저기 말해 나 오지마 오지마 화장실 가진다고 화장실 가진다고 화장실 가진다고 화장실 가진다고 아 네네네네네 선생님 저 선생님 선생님 저 대기실 가도 돼요? 네 네 네 선생님 아 뭐 화장실 당선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우리 연사님 우리 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아 진짜요 아 정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근데 같이 한번 합세해서 잘해봐요 우리 네, 저 레게머리 됐어요 우천도사 같은 소리 하네 저 오늘 레게 했어요 레게! 감사합니다 혹시 한번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하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양방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쪽은... 처음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네 다들 이렇게 시청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이거... 저만의 최근인가? 아, 네, 네, 네 최근 돌아다니다가 한번... 아, 한번 인터뷰 하신다고 있으세요? 아, 네 최근에 갑자기 찍었어요 아, 네 이런 컨텐츠 잘 모르는데 네 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게 부지런하게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데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사랑해주시고요 누구냐고 물어보기 전에 검색해봐, 이 새끼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게, 이런게 피곤해 죽겠어, 진짜 나도 니네 몰라 아, 네 아, 정말 진짜 급식충들 이거 다 빠져, 이 새끼야 뭐 듣봐, 인마 야! 짜식들 이거... 미치 않게 진짜 타수 봐라, 이거 올라가는 거 봐라, 이거 신호장님 엄청 좋아지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79년세 양띠에요 아, 네 그래서, 내 밑으로 다 알아서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 뭘 또 뭐 뭐 네, 그러세요 알아서 사세요 어차피 우리 볼일 없어 네, 뭐 네 뭐 이런 쪽은 또 이렇게 해줘야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여기서 뭐 제가 누군데요 해봤자 뭐 알겠어? 막말이죠, 막말 그래요, 뭐 알아서 다 잘 사시니까 잘하시고 각자 틀에서 잘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런 모습 되게 좋아요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하는 거 좋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늙은이야, 이 오늘 내일이야 야, 오늘 내일에다 가는데 순서 없어, 이 새끼들아 뭔 헛소리야, 씨 날 진짜 잘하시네 네 역시 연예인은 다르신 거 같아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일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사니까 우와 시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네 이거 다 금인가요? 네 네 이아만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난하는 거야 또 담아두시면 조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근데 난 말 안 해도 인터넷만 해도 말 안 해도 다 혼자서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양팡이라고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bj이세요? bj 누구에요? 양팡이요 양팡이요 여러분 양팡을 응원해주세요 혹시 그거 모르세요? 너를 무시하시고 그라샹 그라샹 조금 조촐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프리스타일 랩 조금만 딱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프리스타일 랩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비투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셔 안녕 열심히 하세요 더 찍으러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닌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나오죠 3개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저 없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분들끼리 만났어요 그래도 앞에 있어요 자기분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BJ 양팡이라고 합니다 양팡씨 네 양팡 양팡 말고 양팡 양팡 양팡이에요 엄청났고 영향력이 엄청나신 우리 BJ 양팡씨 오늘 여기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반갑습니다 아니잠 방금 들으셔서 알지셨는데 아니 진짜 알아요 더 무슨 뭐 뭐때문에 알게되신거에요? 저 그 이상한 좀 야한 컨텐츠 봤었어요 아 여자 유명 있어요 여기한테 아 장미파운드들이라 홀 대박 미쳤다 와 나 헤딩 얘기만 해 시청자 뭐하는거야 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보하는 사람 있어요 여보님 방송에 나가시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저 한국 너 국민이지? 얘 우리 아파트 같은 측에서 왔어요 같은 학원 다녔었어요 그리고 너 내 동생이 너한테 그거 보냈는데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 나중에 나중에 그리고 저 모여넣빵 너무 많이 와서 화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고등래포에서 현상했네요 아 죄송해요 말도 와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말도 와서 죄송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2700명 보거든요 자기 PR 한 번씩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팔로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팔로우는 필요 없고요 제 노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먹으러 아무래도 살 빼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 먹으러 아무래도 살 빼고 있어요 여러분 와우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역시 아프리카TV는 좀 댓글 수위가 세네요 엄청 세 아 너무 더워 자기소개 한 번씩 이렇게 닫고 아 네 개인 방송이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우 혜딘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괜찮죠? 으악 으악 네 네 와 채팅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 봉준 업 누구야 네 여튼 여러분 저가 요즘 와쿠가 안 돼서 빨리 빼고 있어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할 걸까 많이 봐주시고 나 할께요 예 아 너무 더워 우영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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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 아 웃겼어요? 아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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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킹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떤 방송이에요? 아프리카TV 아프리카 방송인데 해보고 싶어서 아 네네 그럼 인방적인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야외 방송 아주 그렇구나 이거 철구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앙 기모티 이렇게 앙 기모티 앙 기모티 아니 그렇게 앙 기모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 이 머리 한번만 만져봐요 근데 안 늦어지게 해서 그냥 만지기만 어떤가요? 송축이 가까이 1년에 머리가 한 300만원 쓰죠 얼마 쓰세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썼어요 오늘 얼마? 12만원 네 12만원 그렇군요 할 때마다 20만원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4개 파티여서 두 번째 머리 냄새 한 번 만져봐요 냄새를 왜 맡잖아 그러지? 아니요 머리 못 감잖아요 스콜형보다 더 냄새 안 나요 아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스콜형은 냄새 엄청 난다니까 야아만 야아만 야 재밌다 다음에 저는 BJ 킹그콩구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어떡하지 너무 하고 싶어 어 노래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돼요 팟캐스트 아니고 아프리카파티는 아프리카죠 사장님 이름이 서수길 가장의 맞지요 저희 대표님 이거 나 철국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서수길만 걷자 뭐요? 서수길을 걷자 서수길을 걷자 그렇지 서수길만 걷자 야와마야와마 성공하실거에요 성공하실거에요 대표님 저 잘했죠? 팝해주세요 근데 BJ 이름 성함이 저 양팡이라고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아세요? 저 철굽했을 때 한번 쌍룡하시던데 막 개떼기에요 어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분은 제가 몰라보고 제가 철굽죠 제가 철박이라 해가지고 아 진짜에요? 아 양팡이 형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가지고요 제가 서면에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서면에 살고 있어요 서면요? 서면에 저희 가게가 하나 있어요 나하고 철박이 계속 올라와 철박 네 저희 서면에 야만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레게클럽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찾아두세요 제가 술 한잔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만 야만 제가 꼭 아 양파님 들어가서 평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지 고달간다구요 너무 좋은데 이거 위에 이렇게 아니 뭐 이쁘다는 소리 굳이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쁘다는 소리 안 들어서 없는데요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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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관광빛 나왔어 아 네 네 조회자 브라더스 아 네 조회자 브라더스 아 네 조회자 브라더스라고요 아 네 조회자 브라더스라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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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몽사람 발기 야만 야만 얜의 뇌입니다 또 만났네요 양파, 양파 약이 000원 랩 부산경원 alom 사진 저도 안 꺼봤지 잘 나왔다 내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어떻게 얼굴이 커요 제가 더 큽니다 아 아닙니다. 아 진짜 밴드 할 것 같아요. 너무 유쾌하세요.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네 제가 이거 들어주고 있어요. 아 네. 엄청 잘 나오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어요. 이것 봐. 저 사진 찍어주세요. 어 네. 잠깐만요. 저도요. 아 네. 잡았어.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나. 하나. 아 그 고등래퍼. 아 이렇게 등장하나 봐. 이거를 찍어줄게. 비하인드 무대 이거 찍어줄게. 우리는 무대를 볼 수 있는 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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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채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 와 내가 예쁘다고. 언니도 예쁘다고. 아 같다. 내가 다 찍어가지고. 와 서서 보고 있어. 인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언니. 다들 이쁘다거나. 와. 사람들 한명 듣구나. 하기마다 신내가 난다. 신내가. 나한테도 그런 냄새 나겠지. 우리 뒤에 진짜 레게 큰 형님들이 모였는데. 뭐 레게도 레게스가. 뭐 저는 고국님의 쪽 한 번 더 봐야될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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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할까요? 세이 듣고 싶다 한 곡 더. 듣고 싶다 한 곡 더. Let me hear 세이 듣고 싶다 한 곡 더. 듣고 싶다 한 곡 더. 듣고 싶다 한 곡 더. 누군가 좀 더는 오늘의 게임. 아침에 치즈 2회 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곡 하나 해볼께요. 라이트에 갈께요. 레츠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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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나가준다고 말해 말해 못해야돼 전술가 다 돼 전술가 다 돼 제가 올라가도 돼 잘 만들어 지수와 함께 해 너는 미친 거 야 나도 더럽게 하면 안 돼? 아프리카만 채널 받는 건데 지수와 함께 하면 모두 신하니까 내 침대 역시 더 크게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와 사람 봐 왜? 나 여기 오면 어떡하지? 나 여기 왔다 어쨌건지 손 흔들어 지조와 함께하면 모두 지나니까 손 흔들어 이 가락의 몸을 바꾸면 이 가락의 몸을 바꾸면 이 가락의 몸을 바꾸면 지조와 함께하면 모두 지나니까 와 노래 너무 좋아 이제 하고 싶다 지조와 함께하면 모두 지나니까 다 같이 라 라 지조와 함께하면 모두 지나니깐 지조와 함께하면 모두 지나니까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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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an yes yes elev어 atorium is d yeah 와아 유입. 멋있어 멋있덩 여러분들 다 돼요 제가 강렬단 문탁이라고 하던데 눈이 날아가 있어 무단의 요즘 지키는 법을 태풍이 시즌 we made a set of fire 가위박이도 fire 가위박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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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박이 승리 가위박이도 isin Presection 입과 정신 classified 로마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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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도봐봐 이게 되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지? 야 고생해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네네네네네 뭐야 나도 나 이때까지 이번 노라고 뮤비 다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우리 진짜 많은 분들 지금 2,900원 지조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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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들은 직접 보러 오세요 해운대입니다 지조옵 대박이다 unknown 이 지조옵 수아 하나도 grup 지조옵 지조옵 약간ён 심 Îni indones 지조쌤 처음 1위 하셨던데요? 축하드려요. 똥멍청이로 제가. 똥멍청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져서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아 근데 8월달에도 또 노래 내시남들한테 기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봤을때는 이번 곡 진짜 성공하는데 너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똥멍청이 너무 좋아요. 죄송한데 저 사진 한번만 봐주세요. 사진 좀 봐. 찍어드릴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혹시. 아. 큰데. 아. 암 무리가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이 찍혀줘요. 잘 잔! 그리고 해서 딱 죄송합니다. 내 엔진은 절대 멈추지 못해 열정이라 열쇠로 인생에 시동 걸 때 봉봉파우 시련이 시비를 건네 와도 신해줄 수는 오직 내게만을 건네 좋아 외전 혹은 우위전 나는 앞으로 막아 호나운동 우위전 킥처럼 흔들림이 억지 모두 지켜올려라 오른손에 엄지 워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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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브리카 저도 언젠가 기대할 수도 있어요? 데뷔하십시오 또 또 또 지령도 돼요 지령도 돼요 아 너무 더운걸 제가 더 랩 못하는데 괜히 할까봐요 스크롤 스크롤 죄송한데 인터뷰 한번만 해도 돼요? 기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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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곡 너무 좋아요 노래 안 좋은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스크롤 업 스크롤 업 언제 지나가고 계세요?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개인활동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아 하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해졌네요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야겠어 다야겠어 우리 고은이 같애 지금 이거 콧대 이거 콧대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실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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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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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대가 아니겠다고 아니야 이거 또 렉이 아니야 하하가 잘못 골라온거야 하하가 잘못 골라온거야 하하 막상 자매인 골라온이 이렇게 인상 하하하 뭔지 않냐 콧대 블랙상으로서 그래요 진짜로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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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타이나 입고 올 줄 알았어 내놓을 줄 알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내가 공간도 안했는데 내가 이렇게 땅 안했는데 내가 이렇게 땅 안했는데 하하 개핀 또 안했다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신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